지금부터 꽁뚜가요 퍼레디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꽁뚜가요 퍼레디쇼 사이를 맡은 가수 안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모스 향기 그윽한 가을의 문턱에 와있는데요 익어가는 이 가을의 대전의 명소 세천글린공원 광장 야외 무대 특설무대에서 꽁뚜가요 퍼레디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무척 설레 있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께 멋진 노래를 불러주실 가수분들과 공연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멋지게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과 가수 박춘향님 외에 11분 그리고 안서영 벨리 댄스팀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멋진 분들이죠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김순옥 퓨전 난타팀을 모시겠습니다 이룰거야 빠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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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촌의 목표를 불려라 빠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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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를 하늘에 뻗어라 전해지는 세상의 바다 위에 희망의 펜트워 모두 함께 차게 놀려라 미니지의 세계를 향해 막아진 소리로 또 버리겠다 빠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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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촌의 목표를 불려라 빠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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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를 하늘에 뻗어라 미니지야 넌 배런스에 희망의 술을 부어 모두 함께 숫자를 불려라 우린 내 저추를 위해 바라지 소리로 또 고메어메 바라지 소리로 또 고메어메 어머나 오븐 어머나 explodes 내려와 urn folder 아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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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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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둥 쑥둥 좌우로 다 달려 오랬던가 아! 옥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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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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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